쇼핑에서 시킨 이동갈비입니다 와 맞췄습니다 와 이렇게 10팩이 됩니다 한 팩에 2대씩 들어있으니까 20대지요 한 팩에 300g 10개니까 3kg입니다 3kg에 8만원입니다 5개는 냉동고에 넣어 놓고 5개는 조금 있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만원어치입니다 1인당 만원 괜찮은 가격이죠? 오늘은 홈쇼핑에서 시킨 고창 이동갈비를 먹겠습니다 오픈을 해볼까요? 냄새가 참 좋습니다 한 팩에 2대 들어있습니다 한 팩에 300g 남은 양이 많고 제가 볶은 양이 많아서 먹을거에요 가위가 relativ 기본 1분이요 팬이 꽉 차는데요 1kg 500이면 4식구 먹겠지요? 10대입니다 4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 또 야채가 빠질 수 없겠지요? 감자 양파가 빨리 익기 때문에 조금 뒤에는 좋겠지요? 자익을 더 좋지만 여기다 구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요 와 지글지글지글 소리 보세요 양념국물이 많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졸아듭니다 더 맛있게 되겠죠? 연기 보세요 갈비집에 와 있는 것 같죠? 뒤집어 볼까요? 양념이 되어있으니까 잘 배기도록 한두 번 뒤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보이나요? 아 이게 이제 자박자박 맛있는 양념이 배길 것 같습니다 이제 감자를 뒤집어 볼까요? 버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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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와 함께 구워볼까요? 훨씬 고소해집니다 보통 여기다가 고기나 찌개를 꺼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야채를 넣어가지고 버터랑 함께 고기와 곁들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음 음 오늘 같은 이 맹추위에는 집에서 이동갈비도 나쁘지 않네요 홈쇼핑 좋습니다 와 이거는 손으로 포를 다 뜬 겁니다 이래서 이동갈비 라고 하는군요 포를 뜬 것입니다 이제 익었으니까 제 불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우와 간단하게 맥주 한잔 뚤뚤뚤뚤뚤뚤뚤뚤 딱 한잔만요 떨리는데요 먹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고기의 정석 쌈을 한번 싸볼까요 마늘 넣고 된장 넣고 음 고추 음 그냥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만의 양파리 뼈는 안 뜯어먹을 수가 없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음 쏙 빠지네요 살이 이쪽에 구운 감자가 정말 맛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올려 욕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아 갓김치입니다 요즘 철이지요 음 너무 양이 많아서 마미가 돌아가십니다 빠라라라밤 네 네 명이서 푸시하게 먹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드세요 오늘도 성공이었습니다 안녕 빠이빠이